뿅뿅 팬티까지 벗나요? Stumped Bo cymbal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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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Deonberg 희흠 희흠흠흠흠흠 희흠흠흠 희 희흠흠흠희 희연선 희연선 희흠흠희흨 희흠흐흠흠흠 희균흠 생식 오늘 몬스터던트 월드의 고인물 뭐라 부르시면 되죠? 제전설 입이십니다. 예 유 삭 여기서 몬스터던트 월드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기 투수분들은요 어떤 똥 게임을 해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면 한 명쯤은 무조건 듭니다. 진짜 개똥망 게임이 중국 게임 광고하는데도 이 게임 해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모논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타임어택을 할 건지 다른 거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알몸솔플이나 이제 알몸솔플? 펜트까지 벗나요? 본수들이 4마리라 했나요? 잡는 게? 1등 기록을 찍은 건 4마리고요 알몸은 또 누굴 잡는 거죠? 알몸은 지노발드라는 몬스터가 있고요 벨리오로스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격투대회라 해가지고 두 명이서 한 몬스터를 이제 빨리 잡아가지고 그 시간만큼 이제 등급을 매겨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노우거라는 격투대회가 있어요 지노우거? 이제 두 명이서 8분 안에 잡으면 A등급인 그 혼자서 6분 컷을 해가지고 A등급을 한 번 받아보려 합니다 지금 빨개받고 있습니다 대전설님의 취향대로 여기서 중요한 거 캘티가 보이네요 아... 저 지금 취향이 맞으시네요 아... 보임을 쇼밍성 할 때 좀 중요해 생각하거든요 아... 예 중요하죠 역시 너 뭐하는 짓 한 거야 이씨 나 여기 똥을 던져가지고 내가 놀랐죠? 이제 이쪽을 볼 거예요 그러면 대가리에 빵 아... 이런 식으로 데미지 주고 내 머리에 상점을 해줄 거예요 아... 이게 맞으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한 방에 죽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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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발 안 먹혔죠? 아... 아쉽다 아... 우와 진짜 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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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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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지 마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랍니다 다시 아껴줄게요 그거 아... 설마 플레이하는 본인도 앨범 위험하는 건가? 라는데요? 혹시... 자기도 같이 벗고 하나요? 아... 아... 좀 그런데? 느낌 왔어 이번엔 깹니다 저 느낌 왔어요 제 느낌 풀려본 적이 없어요 이번 판 못 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수들의 명예를 걸고 명이 어디 갔죠? 이 안에 두수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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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내 손가락이 는 구매 버튼으로 반대 어... 딱 이 타임 맞춰서 한 번 더 찍어주시고 오... 무채로... 알몬 무채 어... 무buster 표협 피하고 이 와중에 표협 피하고 같이 괨리 들어갑니다 야 숙리 와 이렇게 안 아 갈렸어요 오케이 2분 안에 낀 거예요? 방금 8분만에 잡았습니다 예전에 했을 때가 9분이었죠 아 더 빨리 나온 건가요? 네 더 빨리 나오네요 최고 기록인가요? 네 그죠 닥치 페렛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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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리로 한번. 피리로 그거 혹시 기회들이 굴어주는 건가요? 굴죠. 보프를 하고. 이 기회는 처음 본다고 하네요. 3K가 별로 없나 봐요. 물저 중에 딱 1%만 써요. 안 써요. 지금 땅바닥이랑 싸우고 있어요. 업그려고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할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할 게 뭐냐면. 저기 앞마당에서 싸우다 보면. 좀 없다 싶으면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요. 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끌려. 이제... 오호호호... 넘어졌죠. 러버니들을 이렇게 앵퀴즈쾅기고 한거 아닙니까? 얘는 저 설계대로 후별 패는데 저 못잡니까? 아..팩이만 그냥 돌려 깎으면서 패네 아..괜찮죠? 빚어나왔어? 이게 피리가 다른 무기랑 다른게 두기 무기라서 피리를 물어서 공격하지 오와.. 맞아야돼요? 어쩔수없어요? 아니 원래 맞는건가요? 네 맞아야돼요 옷이 바뀌었어요? 엘사에요 거의 태가리? 사실? 이게 연주인가요? 물리인가요 연주? 네 물리적인 연주 드래곤의 머리를 쳐서 내는 소리로 연주를 하는 킬인가 보네요 하압기네 이게 하압기네 이게 하압기네 이게 와아 다 피하고 와아 하고 때리기 푸짓 타 ballistic 채식 좀리 오오.. 해ango 꽉 와 멋있게 피장이 타면서 지 проinction 전 등з 불어주는 줄 알았거든요 모르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지노우거 한 번 해볼게요 지노우검? 지노우거 지노우거 격투대회 둘이서 하지만 혼자서 태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노우 이게 태도인가요? 네 태도입니다 좋은 무기인가요? 이제 유저가 제일 많은 무기죠 어.. 간식존하고 그걸 피한 건가요? 방금 저게 간파벡이라니까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이제 무기를 강화하네요 오오.. 3서부터 넣으세요? 아린 3서부터 넣으세요 따라가서 이게 이제 에너지를 마구 아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가 봐요 오케이 오오 무빙 와 서로 같이 쓰면서 피한건가요? 네 저희 카운터 공격이 이게 딱 부적시간 부적이랑 비슷한 부적시간에 저걸 딱 피해주면 강화 게이지가 있거든요 이게 안깎이고 재밌됩니다 주중기 앞에서 또 칼 가는거는 여기서도 하네요 묵놀이죠 아이고 이게 안들어오네 와 멋있네 패드가 와 아 좋아 등등도 봐 지금 굴복한거죠 지금 가기 안들어오네 아 맞추기도 멋있네요 이게 원래 좀 소지클이 다 따라 안들어오네 가기 안들어오네 나이스 구멍이 되게 잘 안서지네 길 보는거 아닌가요? 이길 보는거죠? 뭐야 피카츄르 됐어 뭔가 뭔가 휴대장비 이곳이 지금 좀 피가 좀 오 멀리 있을까네 아 아 타고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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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 발 상처내주고 이야 멋있어요 너무 잘 피하는데? 저 뒤모은게 개타라 해가지고 길을 좀 더 많이 먹는데 잘 끊었어 아 불쌍해 괴물이 객박쳐 자기한테 경직한 다음에 코앞에서 칼 갈고 있어 고맙습니다 아 진짜 또 좋아하는거 봐봐 제가 다 키워봐서 알아요 저 좋아하는 거거든요 풀복의 의미죠 복중의 의미 와 벨이 쓰다 주무주고 있습니다 칼로 와 와 다 키웠어요 와 아 이거 인정 목표가 6분이었는데 성공했죠 아 6분 44초 원래 둘이서 하는 거를 혼자서 와 이거 잘했다 잘하는 무기가 뭐냐고 쌍검인데요 바뀔 것 같아요 아 쌍검인데 바뀔 것 같다고 하네요 일단 이번에 볼게 마룡인데 얘가 은하룡 한해에요 얘는 뭐하는 애죠? 은하룡 마누라요 아 은하룡 마누라인가요? 네 마누랍니다 얘는 몇 분 안에 깨실게 그죠? 얘 일단 위분때 위분때 얘 아까 앞으로 가는 게 좀 나왔어야 곤이 걸렸어요 은하룡 마누라 och 은하룡 num 약간 약하게 길을 완벽히 넣은게 아니죠? 왜냐? 여기서 떨구기 위해서 아 진짜 진짜요? 내려와! 오케이 걔 내려왔어요 오 바스트리 들어가고있죠 지금? 오 내려왔어요 오 오 오 아 펜다보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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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패턴 나오고 경지까지 치키고 다시 프리딜 와 방금 굉장히 빨랐어요 2분 59초 3등 기록 2분째 나왔습니다 아 보통 애들은 15분 걸린다는 보스를 2분 59초 컷 니 마누라 쩔져더라 니 빠쩔 네 주수들 보스 보고 싶은 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격양라잔 한번 보여줄게요 격양라잔 한번 보여준다고 하네요 오 피하고 용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몸무게 빠졌어요 אני expose 곶 approached 과자 몸무게에 빠졌어요 제가 이렇게 막 물 뿜는 애거든요? 네 오케이 해볼까요? 이씨 어떻게 지나가죠? 뭐야 오케이 피했어 제 프레임 제 프레임 보이십니까? 뭐야 잘한다 쇼! 쇼! 잘한다 쇼! 어때 저희 보수 어 근데 잘 피아진다 아 지가 무슨 소방사야? 죽었다 죽었다 죽었잖아요 이건가? 안 돼 정기 바꿀게요 리본기 너무 택일케야 될게 많아요 할 개구수거든요 돌린다 저쪽이 돌린다 어야 아앉아 다시 사임! informations ็ 땡 최초 너무 못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모논 좀 사람들이 끌어올만한 그런 장점 이 게임은 엔딩부터 시작이고 천시간, 천시간 해도 콘텐츠가 남아 돌아야죠 업데이트도 꾸준히 하고 지금은 쉬고 있지만 7월에 새로운 몬스터 나오거든요 아 7월에 새로운 몬스터 나오고 네 오늘 고의물 초빙서 대천설님 온스턴트월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한 대도 안 맞고 쿨피 클리어 아 존나 빨라 이 새끼 안 돼